4월 1일부터 7개월간의 2023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의 대장정이 시작되었는데요. 각종 SNS를 뜨겁게 달군 핫플레이스 오천그린 광장과 그린아일랜드는 입장권 없이 언제든지 방문 가능하며 다채로운 문화행사가 펼쳐지는 장소입니다. 드넓은 잔디밭이 펼쳐진 오천그린 광장에는 2.5km의 맨발로 걸을 수 있는 어신길과 모멘틱한 마로니의 길이 조성되었고, 아이들을 위한 모래놀이터도 있어 아이부터 어르신들까지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과의 출입도 가능하니 댕댕이들과 기분 좋은 산책도 함께할 수 있답니다. 매주 금요일, 토요일 오후 상설 공연과 주중 거리 퍼포먼스가 펼쳐지며 아보라 공연, 민속 연날리기 부스도 유명합니다. 오천그린 광장에서 그린아일랜드에 장기밭을 쭉 따라 걸으면 꿈의 남문에 도착해 박람회장으로 입장할 수 있으니 공꽃이 향해 속으로 흉덩 빠져보세요. 춘천으로 올라오세요.